안녕하십니까 캐릭터 모델러 모두쌤 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안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맥스 기본 실행 화면이구요 안구니까 9로 시작해 주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피어를 누르시고 프론트부에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일단 프론트부에서 만드셨으면 Y축은 나눠서 0점에 가 있을 거고 X축과 Z축을 마우스부 클릭으로 0점에 맞춰주세요 그러고 나신 후 일단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될 건 얘를 일단 똑같은 위치에 하나가 더 필요해서 일단 미리 복사를 하나 해두겠습니다 키보드 단축키 컨트롤 C 컨트롤 V를 누르시면 클론 옵션에서 이렇게 뜰 거거든요 여기서 카피로 해서 얘를 하나 복사를 해주시구요 하이드 셀렉트로 하나를 복사한 하나는 가려주세요 가려놔주세요 일단은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준비가 끝났구요 얘를 컨버트 투 에디토브 폴리로 바꿔주세요 네 그러고 나신 후 얘를 한 번 더 덩어리로 잡고 크기 기준모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시프트 드래그로 또 하나를 복사를 또 해주겠습니다 옵션이 두 개가 뜨는데 밑에 걸로 해서 같은 오브젝트 안에 다른 덩어리로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구요 이렇게 프레임 뷰로 보시면 지금 안에 구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더 작은 구를 복사를 해서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당겨놔주세요 네 일단 사이즈를 적정히 줄이셔서 이렇게 튀어나오게 만드시면 어 사이즈와 튀어나온 위치 정도를 조절해 주시다 보면 이렇게 선이 만나는 지점이 보일 거에요 여기서 이제 칼같이 맞을 필요는 없으니까 적정히만 맞춰 주시구요 어 각막에 더 튀어 구 보다 약간은 눈동자 부분에서 더 튀어나오는 각막의 형태를 먼저 표현해 주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라이트 뷰에서 앞에 튀어나온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뒷부분을 잡고 앞부분을 선택 해제한 후 뒷부분은 지워 주겠습니다 반대로 큰 원에서 여기 이 작은 원에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선택 해제해 주겠습니다 그럼 이 안에 겹쳐져 있는 이 부분만 남겠죠 여기를 또 지워 주시구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튀어나온 각막의 부분 그리고 나머지 뒤 안구의 부분이 이렇게 두 쪽이 남아 있겠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정확한 위치에 붙이셔도 되는데 일단은 브릿지로 선택을 하신 아니 보도로 두 면을 선택을 하신 후 어차피 같은 오브젝트를 복사한 거라서 엣지의 수는 똑같을 거거든요 32개씩 64개 그래서 얘를 브릿지 눌러 주시면 이렇게 가운데 조그만 면이 하나 더 생긴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 하나를 잡아 주시고 Alt-R로 링으로 해서 이 작은 면을 다 잡아 주시고 그리고 콜렉스 해주세요 합체 이러면 이제 안구에서 각막이 조금 더 튀어나온 형태가 미리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일단 이게 준비 단계의 첫 단계였구요 그리고 아까 하나 더 복사한 개를 다시 Un-Aidol로 꺼내주세요 여기 지금 보시면 어 지금 아까 튀어나오게 만든 얘랑 똑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얘가 선택이 하기가 좀 힘드니까 어 얘는 반투명 시스루 모드에서 프리즈 셀렉션을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반투명화 된 상태에서 프리즈가 돼서 선택이 안 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얘는 아까 스피어 상태에서 그대로 복사를 했기 때문에 얘도 다시 에디터블 폴리 상태로 바꿔주세요 바꿔주신 후 덩어리를 덩어리로 선택하셔서 아까 각막보단 조금 더 작은 형태 실제로 각막 속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안구 그러니까 눈동자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는 건데요 자 일단 작은 제일 중심에 모인 이 점을 선택한 후 컨트롤 면 클릭 폴리곤 클릭으로 이렇게 한 번에 이 점에 선택되어 있는 면들을 다 잡아주세요 그리고 글로우 글로우 해서 여기 아까 겹친 이면까지 대략 잡으신 후 이렇게 Y축으로 쭉 당겨주세요 이러면 이쪽이 평면화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신 후 이쪽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눈동자는 조금 더 이렇게 들어간 형태로 만들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따라 하셨으면 기본적인 오브젝트의 세팅은 끝난 상태고요 여기서 이제 언랩을 해줘야겠네요 미리 언랩을 해서 복사를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아까 이 프리즈 한 각막에 여기 튀어나온 이 부분을 제가 아까 오브젝트 하나 더 복사를 해서 합체를 시켰죠 이거 소프트 셀렉트로 땡기셔서 이렇게 만드셔도 되긴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 미묘하게 이 오른쪽에서 보이는 이 각도에서의 살짝 꺾인 면의 표현이 조금 소프트 셀렉트로 뭔가 좀 잘 표현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구를 복사해서 만들어 줬고요 저 안에 눈동자가 너무 들어간 것 같네요 지금 조금 밖으로 다시 좀 빼 주겠습니다 이쪽이 아니라 여기랑 겹쳐야 될 것 같네요 네 여기랑 겹친 후 실행크로 다시 안쪽은 살짝 집어넣어서 이런 형태를 지금 이해되시죠 겉의 각막과 안의 안구를 똑같은 위치에 이렇게 위치시켜 놨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게 언랩이고요 자 언랩 하는 방법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구의 형태라서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 언랩 UVW 올리시고요 면 전부 선택 3번으로 해서 컨트롤 A로 면을 전부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난 후 그리고 난 후 여기 보시면 UV 에디트 창에서 보시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미리 이렇게 플랫 사각의 형태에 맞춰서 기본 언랩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일단은 이 밑에 절반을 선택하시면 반 뒤쪽의 절반 안구의 뒤쪽 면이 이렇게 한 번에 선택이 됩니다 그렇게 누르신 후 플래너 맵으로 클릭을 하시고요 Y축으로 눌러주세요 그러면 Y축에서 보이는 정면에서 보이는 형태로 뒷면을 평면에 UV 좌표를 생성해 줍니다 자 일단은 이 작업을 먼저 한 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지금 Y축으로 플랫맵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뒤쪽 면은 뒤집혀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클릭하셔서 플립 홀리전탈로 좌우를 뒤집어 주세요 지금 좌우가 완벽한 대칭이라 뒤집어도 태가 안 날 텐데 지금 보시면 제가 오른쪽 UV를 선택했는데도 이 입체에서는 왼쪽 UV가 선택되는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되면 반대쪽으로 잘 뒤집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뒷면이라서 뒤집은 거고요 자 나머지 앞쪽을 밑에 이 셀렉트 바이 엘리먼트 UV 토클을 켜 주시고 이 뒷면을 겹치지 않게 누르시면 다시 선택 해제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앞면을 이렇게 또 한 번에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신 후 얘도 아까 뒷면을 폈던 것과 마찬가지로 플래너맵 그리고 Y축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프론트뷰에서 보는 이 Y축의 플랫맵으로 해서 언랩이 완성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다시 선택해 플래너맵을 선택 해제해 주셔야 이 평면 UV 창에서 얘 둘이 편집이 가능하니까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이 작업이 끝나셨으면 이제 앞뒷면이 완벽하게 겹쳐져 있죠 지금 이 겹쳐져 있는 앞뒷면을 전부 선택하신 후 릴렉스를 한번 주시겠습니다 툴 릴렉스 기본은 엣지 앵글로 되어 있는데 이걸 폴리곤 앵글로 바꾸시고 킵 바운더리 포인트 픽스 얘를 체크를 켜주세요 이게 외곽을 고정 UV의 외곽을 고정하는 버튼입니다 이렇게 누르시는 Apply, Apply, Apply Apply 누르시면 이 평면에서 나중에 체커 모양을 넣어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UV가 예쁘게 펴지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험삼아 체커를 한번 넣어 볼게요 디퓨즈에서 여기 체크 타일링을 한 30, 30 정도로 해서 조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Show Shade Material Input 눌러보시면 체크 무늬가 안구에 예쁘게 들어갔죠 앞뒷면 둘 다 근데 이렇게 뒷면이 지금 앞면하고 완벽하게 겹쳐져 있는 상태면 나중에 NOMAL MAP을 뽑거나 하실 때 이렇게 양쪽 다 계산이 돼서 앞에는 안구 각막이 이렇게 튀어나온 형태를 만들었고 뒷면은 그냥 구이인데 결론적으로는 겹쳐져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뒷면을 한번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밑에 체크 표시 키고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뒷면이 한번에 잡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앞면이 잡혔다면 반전해 주시고요 Ctrl I 누르시면 선택 반전이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앞면 뒷면 이렇게 한번에 선택이 가능하죠 뒷면을 잡으신 후 이 밑에 있는 이 UV 편지창 제일 왼쪽 하단에 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동 값을 1로 해서 이렇게 UV를 한 칸 오른쪽으로 밀어 주겠습니다 지금 밀었는데 지금 자세히 보니까 UV가 정확하게 한 칸이 아 처음부터 조금 삐져나가 있던 상태였네요 이럴땐 자 스냅을 키신 후 잡으시고 이쪽으로 해서 앞쪽이랑 맞춰주시고 자 다시 1 해서 오른쪽으로 정확하게 한 칸 이동해 주겠습니다 어 이렇게 하시면 언랩이 중복이 돼 있어도 얘는 UV 바깥에 있기 때문에 노말 맵을 뽑을 때는 이 네모 칸 안에 있는 앞의 면만 계산이 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아니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지금 근데 조금 더 확인해 보니 너무 네모 꽉 채워서 지금 여기가 이렇게 침범하네요 이쪽이 이럴땐 사이즈를 그냥 조금 줄여주세요 어차피 뒷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살짝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의 면도 지금 아까 Y축에 맞춰서 언랩을 해서 지금 이 네모 칸에 정말 꽉꽉 들어차게 언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얘를 너무 꽉 차 있으면 문제가 혹시 될 수 있으니 이렇게 스케일 선택을 하신 후 컨트롤 알트 드래그를 하시면 이 중심축에 맞춰서 정 사이즈로 줄여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네모 빈칸에 여백이 없도록 언랩을 아니 빈칸에 여백이 조금은 있도록 언랩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되셨으면 언랩을 합쳐 주겠습니다 네 사실 게임에서는 게임도 마찬가지고 실제 사운도 뒷면은 안구의 뒷면은 우리가 평생 살면서 볼 일이 없죠 그래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정 안 되시면 아예 지우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뒷면까지도 다 같이 처리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안구 부분의 언랩이 끝났으면 체커는 다시 지워주시고요 이렇게 클릭 클리어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이드 셀렉트 해서 일단 가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했던 과정을 반복해서 똑같이 언랩을 해주겠습니다 얘는 설명 빨리 넘어갈게요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돼요 ok 이렇게 squishy 그리고 네 mile excellent elijk 그래 그래서 usc geldi AUDI Thanks believers Wagner 밖 자 일단 여기까지 되었으면 일단 이 눈동자를 이제 지브러쉬로 보내주겠습니다 지브러쉬로 보낸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디바이드를 일단 높여주겠습니다 단축키 컨트롤 D구요 한 6단계나 7단계 정도까지 높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높인 상태에서 단축키 컨트롤 시프트 뒤로 서프트를 하나 더 복사를 해주시구요 일단 얘는 가려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텍스처를 일단 불러와서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적용시킬 예정인데요 일단 제가 자주 쓰던 아이 텍스처를 불러오겠습니다 아까 언랩을 미리 펴놓은 상태라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텍스처가 이미 예쁘게 들어간 걸 위치에 맞춰서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클론 텍스처를 먼저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 브러쉬 텍스처에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후 얘를 클릭해서 메이크 알파로 흑백으로 브러쉬 알파에도 등록시켜 놔주세요 이렇게 되면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쓰기 위한 준비가 끝났구요 자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쓸 때는 이렇게 텍스처를 반드시 넣은 상태에서만 이 흑백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넣고 이렇게 강도를 줘서 적용을 시킬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텍스처가 들어간 상태로 밖에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적용을 시켜주시기 전에 레이어를 하나 더 레이어 작업을 병행해서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뉴레이어 눌러주시구요 자 디바이드도 높고 레이어도 있고 디스플레이스먼트도 꽤 무거운 작업이라서 이 단계에서 한번 반드시 GTL 파일을 저장을 한번 해주세요 저장을 하시구요 일단 디스플레이스먼트 온 누르시고 강도를 한 2.3 정도 좀 어차피 아까 레이어를 추가해 줬고 여기서 이 스크롤바로 낮춰서 강도를 낮춰줄 수 있기 때문에 보시기보단 조금 더 세게 본인의 의도보단 조금 더 세게 디스플레이스가 적용돼도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 적용돼도 괜찮습니다 어플라이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버튼을 눌러주시구요 자 눌러주시면 이렇게 메시가 방금 뒤로 좀 빠진 걸 보실 수 있죠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안구의 텍스처에 디테일이 들어간 하이폴리곤 상태의 안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상태로 끝내는 게 아니고요 저는 여기 하이폴리곤에서 홍채의 디테일만 남겨둔 채 나머지 부분의 디테일은 좀 줄이고 싶거든요 그래서 아까 듀플리케이트 서프툴로 서프툴로 하나 더 복사해 뒀던 거고요 일단 여기서 이제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주겠습니다 뉴레이어에서 녹화 상태로 바꿔주시구요 자 아까 눈을 껐던 예를 켜서 보시면 지금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적용한 이 하이폴리곤과 얘와 지금 보시면 이쪽에 지금 간격 차이가 꽤 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에요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위치를 조금 옮겨서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 적용된 하이폴에 조금 더 맞춰주세요 그리고 다시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적용된 하이폴리곤 안구로 돌아가서요 프로젝션으로 저 매끈한 스피어에다가 프로젝션을 돌려줄 예정인데 일단 그 작업을 하기 전에 홍채의 디테일은 남아 있어야 하므로 디바이드를 낮춰서 홍채부분만 마스킹을 해주겠습니다 굳이 디바이드를 낮춰서 마스킹을 해주는 이유는 자연스럽게 경계선의 블러 처리를 위해서 디바이드를 낮춰주는 거구요 자 이렇게 홍채부분만 마스킹을 좀 신경써서 해주신 후 블러 마스킹으로 블러를 한번 먼저 넣어주세요 자 넣어주시고 디바이드를 다시 끝까지 높여주세요 자 이 상태가 되면 준비가 어느 정도 된 거구요 그리고 프로젝션을 해주시면 되는데 프로젝션을 하기 전에 이 디스턴스 값이 너무 낮으면 프로젝션이 잘 안될 수가 있으니 한 0.05 정도로 높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솔로모드를 활성화해서 나머지 얘가 안 보이는 건데 이렇게 매끈한 애까지 보이는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눌러주겠습니다 네 네 보시면 이렇게 적용이 끝났습니다 네 보시면 홍채의 디테일만 남겨둔 채 매끈해진 안구 하이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뒤쪽은 또 프로젝션이 안 됐네요 여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그냥 녹화 상태에서만 레이어를 활성화할 수 있으면 녹화 상태에서만 편집이 되구요 그냥 뒷부분은 스무스를 해주던지 아니면 이 부분만 다시 마스킹을 풀어서 어차피 잘 쓰이지 않아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지만 한 번 더 그래도 프로젝션을 해줘 보겠습니다 거리값을 아까보다 더 높여서 0.1 정도 주겠습니다 프로젝트 네 매끈해졌죠 이렇게 되면 디퓨즈의 디테일이 들어간 안구 하이폴이 완성됐습니다 혹 강도가 너무 세면 이렇게 레이어의 수치를 낮춰 주시면 되구요 강도가 약하다 싶으면 아까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의 인텐시티 강도를 높여 주시던지 아니면 이 레이어를 복제를 해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복제를 하시면 다시 그 매끈하게 만들었던 레이어도 복제를 해주셔야 네 이런 식으로 마감 처리가 되겠죠 원하시는 강도에 맞춰서 레이어를 복제를 하시던지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의 강도를 높이시던지 하고 매끈한 메시로 다시 프로젝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드 선생님이었습니다